법 왜곡제로 압박, 검사 판액도 제기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징역 2년의 검찰 구형, 이에 대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법적 공방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전방위 입법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오늘 아침 새로운 대목인데 이른바 법 왜곡제가 다시 등장했군요.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논란입니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겠다라는 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서의 논란거리는 과연 법을 왜곡했다라는 게 민주당 기준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모두 증거 조작 등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해당 판사도 법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다시 상정심사 예정입니다. 일단은 법리적인 얘기부터 좀 살펴볼 텐데 장법전. 오늘도 법전 들고 오셨죠? 현재 법전에는 법 왜곡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있는 건 독일법밖에 없는데 독일에도 왜 저런 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것에 비춰서 좀 강도가 높은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민주당에서 법 왜곡제 등등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냥 루틴하게 구형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나치게 반발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판례 같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허경영 씨가 징역 1년, 징역 2년인가에 집행위에 3년 받았거든요. 허경영 씨요? 네,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양자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게 아니고요. 양자 아니었죠? 양자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생판 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법원에서, 검찰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위에 3년 선고했거든요.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 믿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선고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위에 3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허경영 씨가 내가 이병철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강력한 문제가 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공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있었고 김문기 씨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심각합니까? 검사도 사실은 사람이니까 오판할 수 있고요. 검사가 오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기소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오판했으면 판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 1심 판사가 잘못 생각했으면 항소심 대법원에서 잡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법 왜곡제 운운하는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법 왜곡제를 지금에 와서야 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혐의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혐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법 왜곡제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제정한다고 한다면 법을 위반해가지고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해서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재판을 질질질 끌어서 2년씩이나 끌게 한 그런 판사들이야말로 징역 5년이든 벌금 1천만 원이든 그렇게 형사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동의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의 친명 인사를 중심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이른바 판사 쓰레기를 탄핵하겠다라는 글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선고 앞두고 판사 압박, 재명인의 마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 탈렉이면 탄핵하겠다. 판사 풀어 쓰 쓰레기.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다. 박지원 의원,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의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등등 선고가 다가오자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판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 내기를 탄핵하겠다. 오신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사실 개딜들이 검사나 판사들을 압박해왔던 사례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국회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사법질서를 유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검사의 모든 조직들, 검사들을 악마화해왔던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월 15일로 예고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저는 판결을 내리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느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운 저런 식의 법, 왜곡법을 비롯한 검사와 판사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저런 태도들은 하루빨리 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한정된 권한과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것은 어찌 보면 국회의 입법권을 초월하는 굉장히 위험한 저런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보복과 응징으로 무슨 검사와 판사들을 협박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 질서가 유린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왜곡했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냐, 국회가 하는 것이냐, 야당이 하는 것이냐, 친명들이 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이 또 부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조기훈 변호사님, 법의 국제, 판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 여권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 그게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초 논의가 시작된 건 2018년 사법농단 때였습니다. 당시 사법농단의 어떤 실체가 있고 또 재판 결과 실체 재판 거래를 통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고 했다는 부분이 상고법원과 거래됐다는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상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특정의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고 사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 공백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에서 시작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도 김학의 사건 때 결국에 기소를 미루고 있다가 공소 수위가 지나서 결국에 처벌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소권이나 재판권이 남용되거나 잘못 행사됐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물론 항소나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는 재판을 통해서 1심 법안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런 불복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 외국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놀이는 단순히 야권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미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이 기회에... 이재명 대표를 맡고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나 검사에만 한정된 법은 아니다. 그렇죠. 법 외국제라는 게 만약에 지금 판결의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 법을 도입하고 바로 이 법을 적용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나 판사를 처벌한다 이렇게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의 도입론을 해보자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뭐 퇴외 사례 없다고 했지만 독일 형법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특히 사법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제안이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21대 국회에 올려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로 포함해서 법 외국제를 상정하고 검사의 탄핵도 다시 곧비를 쥐고 추진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이런 움직임이 어쩐지 묘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은계약 효과가 다가오자 그래서 assemblingumbled 그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